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원리스 비즈 노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서로 예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내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보금서밋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을 세상에서는 이민연이라 이민연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는 이 호랑이라는 동물과 아주 친숙합니다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도 있고 88 올림픽 때도 마스코트가 호돌이라 옛날부터 우리에게는 이 호랑이를 공포의 대상인과 동시에 경외의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호랑이를 용맹하고 기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을 수호하고 권선장악을 그렇게 판별하는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영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집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행관이나 대문에 호랑이를 그려진 이 문배도도 그렇게 붙이거나 또 범호자를 크게 써서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잡기나 나쁜 기운을 물리쳐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풍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요즘 직접 가는 것보다도 요즘은 비대면 그런 운세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모바일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이 빅데이터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AI가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운세를 그렇게 봐주는 챗보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으로 대화하는 로봇으로 상담을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그렇게 되면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늘 걱정과 고민들이 커지면서 온라인의 점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점병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갖춰놓고 다양하게 그렇게 손님들을 받습니다 요즘 월간 수용자 수가 10만이 넘는 운세업이 그렇게 여러 개가 될 정도로 지금 이 점시장에는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오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여기 많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종 우산과 또 이렇게 신당 차려놓은 점집 가기가 무섭고 또 남들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갔는데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그야말로 비대면이니까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컴퓨터로 전부 다 점쟁이들 만나게 되고 옛날에는 점쟁이가 무서웠는데 요즘 브랜드는 아주 점쟁이 부드럽게 그렇게 대해주면서 깜찍한 캐릭터를 내세워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점을 치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점을 보는 것이 마치 요즘 또 TV에서도 예능의 말이지요 점치는 것이 예능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많은 초련자들과 함께 그냥 점을 봐요 우리나라 인구 대략 35%가 1,800만 정도 되는데 이 MZ세대입니다 젊은 세대 1800만의 그러니까 무차별로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무속 문화에 지금 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호랑이 그림이나 그 글씨나 그런 그림들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점쟁이가 이 점쟁이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깜찍한 캐릭터를 그렇게 내세워서 점을 친다고 또 친근감 있게 점을 친다고 답이 있습니까 전부 다 속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이 괴개가 딱 자리 잡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누구서 11장 14질의 말씀을 떠올릅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를 향한 공격이 굉장합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 영적 상태를 세밀하게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 후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후대들의 차도운 사단의 공격이 무력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24 파수꾼이거든요 영적 파수꾼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살고 있는 환경을 지키는 건 유일한 여러분만이 복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사단의 괴락과 사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영적 경제성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2022년 새해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복음이다 하는 뜻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이다 로마서는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와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서다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가긴 뿔이 체질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완전 복음 완전 복음 복음 공동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 오늘 제목처럼 복음 서밋 서밋은 최정상이에요 복음으로 서밋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완전 복음이구나 알먹게 이오케 에어에서 오케이구나 참 만나면 참 편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에도 다 이해해줘 다 받아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편안하게 여러분 지금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편안하게 점치를 하는데 이렇게 사단과 싸우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이 편안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은 아빠는 복음인데 엄마는 율법이야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빠들은 복음같아 아빠는 복음같아 엄마는 율법이야 왜 잔소리 자꾸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안돼요 잔소리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 엄마는 완전 복음이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편안한 부모님들이다 거리낌이 없는 거리감이 없는 나를 다 이해해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다 이 말이 있죠 우리 부모님은 완전 복음이다 말은 나를 완전히 이해한다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게 복음 서밋이에요 복음 서밋 복음이 된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 노하우 불합으로 문제 없다 문제가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가인 사람들이 오는 문제지 않고 뭐 불신자나 신자나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누구나 다 똑같이 오지요 근데 내가 복음이 되어있다 복음 서밋이 됐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그게 문제거든 그래서 사단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 새해는 내가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하이스트 탑 서밋 아멘 그것이 되겠다 내가 올해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어떤 환경 상관없이 그것이 감옥이라도 그것이 풀불 속이라도 카색물 속이라도 최고로는 복음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겠다 결단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 서밋을 축복을 누려야 우리가 본당 헌당과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요 내가 복음이 안되는데 누굴 살립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방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이 영향을 입혀야겠냐고요 내가 복음이 완전 되어야지 복음이 안되는 사람들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복음의 정상에서 이렇게 쳐다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요 복음의 정상에서 제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 보여요 아 저분은 서론에 속고 있구나 저분은 아직도 위법에서 못 빠져나왔구나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싹 다 보여요 복음 서밋에서 보면요 서론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말고 본론에 집중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랩노트 7명도 축복 누르세요 2022년 영원계 전승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복음 서밋으로 여러분 현장에 영향력을 입히시기를 재물을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난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7장 2절로 4절에 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여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간다고 성경 찬송 그때는 다 들고 다는데 요즘 화면에 다 나오니까 가지고 다닐 밸리도 없겠지만 성경 찬송은 반드시 들고 다닐거든요 다녔는데 이거를 숨겨놓고 숨겨가다닌 사람들 많았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로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엄청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님의 그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기본 상식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은 로마 사람들의 생각하던 복음과 전혀 달랐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로마 황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을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장식이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가지고 시작된 인간의 뭐예요? 열두 가지 영적 문제 종교인들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열두 가지 문제 열두 가지 문제 열두 가지 문제 열두 가지 문제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십자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십자가 저주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와 사랑의 표시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십자가 주비란 그 자체가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 있어요 곤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오 이박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데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합니다 라틴으로 크룩스라고 하는데 크룩스는 고문 형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우르는 스타라우스 스타라우스라는 말은 불행한 나무라는 뜻인데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달고 다니지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말 상상도 못해요 특별히 유대인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다 나무에 달린다 이건 율법적으로 가장 큰 저주예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2실로 23질에 보면 죽을 죄인 죽을 죄를 범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식이라고 신명기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모여 전한다 그 자체가 그리키는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자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만큼 십자가 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각 무도한 죄인만 골라서 처형시키는 그 십자가 형탈에 죽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냐 어떻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저주받은 그 인간이 우리 구시해주냐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과 달리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했다 자랑했다 자랑할 정도가 아니요 이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데 생을 걸었다 생을 걸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죄와 저주 특별히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잡음적 문제 이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이러면 헬라말로 두나미스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어원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무슨 말입니까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 속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강하게 하여 주옵사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 하늘 보자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보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보자의 축복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서 누린다고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내 땅에 누린다 보자의 축복을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누린다 나의 24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보자의 축복을 누린다 누려야 돼요 그 보자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의 24 내 삶의 현장에 가면 현장의 24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뭐라고 합니까 응답 24 응답 계속 응답이지 뭐 계속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늘 보자의 축복 24시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25죠 25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초월적 응답 영혼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인생 작품 영원한 상급 잠깐 살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맞게 된 직분을 통해서 헌신하는 그거예요 아멘 영원한 상급이야 인생 작품이야 평생 간증이야 영원한 상급 사람들은 이 땅에는 다 일시적으로 살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영원을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영원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 물질을 들었다 섞을 것을 가지고 섞지 않을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섞을 것으로 섞지 않을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냐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요즘 좀 작게 오는데 전에 많이 왔잖아요 한 탈북자가 설에 왔어요 설에 와서 이제 각 안기부 담당들이 있잖아요 담당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탈북자가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서울에는 왜 그렇게 더하기가 많은 건물이 많습니까 건물에 더하기를만 해놨습니까 물론 그분이 이제 다행스럽게 크리스찬이었어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것은 십자가인데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표시로 그렇게 붙인 것이고 십자가 있다 할 때는 그 건물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잘 봤습니다 참 당신 잘 봤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의 이것이 믿음의 표시인 동시에 동시에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다 더해줍니다 기뻄을 더해주고 행복을 더해주고 축복을 더해주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해주신 것 사랑을 더해줍니다 사랑을 더해줍니다 맞습니다 더해주는 것 탈북자 수준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삶을 플러스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단 구원뿐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더해주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조 살리겠다는 나중 영광의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언약적 이 비전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면 2022년 새해 전에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입어서 영육관 플러스 인생되기를 점으로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 서밋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유감 그 자체도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거이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거이스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고 예수 거이스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보금의 능력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이지만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 자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육신적인 건 수론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실제적인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모직이에요 사모직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야 된다 체질화가 쉽지 않잖아요 각인뿌리 체질화된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보금의 능력을 여러분 매시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갈부리산 은약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감나산 은약 오직 성령 충만의 마가다락방의 은약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매 예배를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삶 속에서 말이죠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보금을 맛보게 돼요 이게 보험 체질이라 그래요 물론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화도 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갈망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달아서 빨리 돌아와야 돼요 보금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보금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보금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바울은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냐마 살리라 이걸 한문으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개혁을 일으킬 때 출발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속에서 정지의식이 죄의식이 삶 속에 자꾸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자꾸 커가고 그랬는데 그런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냐마 생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답을 찾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은 내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루터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의 종교화된 행위나 형식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다섯 가지 오직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디아 오직 크리스도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다섯 가지 오직을 루터는 그야말로 이걸 잡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었어요 같이 봅시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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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크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오직 이것이 루터가 종교 교육하는 데 있어서 딱 섭배대의 옆에 대 이걸 기준해서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완전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중세교회 이 종교 생활을 무너뜨리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영국의 전성도는 오직 성경 오직 이 삶 오직 믿음과 은혜의식 속에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크리스도 이것이 각인 뿌리 채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걸 위해 살아야 됩니다 2, 3, 7 나라 오천 종족 살리는 보금 서미스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매몰비용 오류라는 경제적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매몰비용 오류 무슨 말인가 하면 매몰비용은요 완전히 묻혀버린 비용입니다 땅에 묻혀버린 이미 발생해서 회수할 수가 없는 그런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현실이 못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들은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적자폭만 계속 크게 그렇게 늘어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당하는 그것을 매몰비용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매몰비용 오류에 잘 빠져요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자꾸 과거에 잡혀 과거에 잡혀 과거에 미래는 많아 과거에 자꾸 발목이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귀어 힘들어요 과거 인생이라 맨날 과거에 좀 잘못된 거 거기 잡혀가지고 계속 과거로 돌아가 과거 체질에서 못 빠져나와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거리도가 산다 그래서 다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오직을 이제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누릴 것이다 과거는 끝났어요 봄 깨닫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름에 잘못 살아던 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도 필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오직이 되는 사람은요 성사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자의 축복 누리면서 성사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다 여러분 끝난 거라니까 이것도 제목이 뭐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까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럼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세상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문제가 아니고 다 끝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최고로 누렸기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현장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전 영광이 아니고 나중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잡으면 체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완전히 그렇게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래도 삶 오직의 삶 오직 이것이 각인 뿌리 제 삶 오직이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는 복음 썸 밑들 다 되시기를 질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복음 썸 밑 되기하여 주옵사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